안녕하세요 이레툴스입니다. 2022년 7월에 317호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대표님께서 직접 진열대를 블랙앵글로 제작하셨다고 하시네요. 블랙앵글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레툴스는 창업 컨설팅부터 완벽한 세팅까지 모든 부분에서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 검수 및 진열에 앞서서 앵글마다 품목분을 설정해주고 검수와 진열을 시작합니다. 물품마다 검수를 위한 번호를 붙이고 리스트와 맞춰본 뒤 진열을 하는데 바코드와는 또 다른 검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열이 끝나면 전무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데 317호점부터는 이레툴스 ERP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레툴스의 모든 품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ERP에 관한 모든 기능이 작동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창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레툴스 카페에 업로드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317호점의 매장 진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레툴스! 화이팅!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유튜브에 이레툴스를 치시면 공구에 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이나 카페를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318호점 창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정보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